반갑습니다 찬혁 형님 어서 오세요 하이 에브리런 반갑습니다 자동으로 이 노래가 재생되네요 요즘은 한참 제 알고리즘에 주를 차지한 노래입니다 오 우리 와사비 누님도 어서 오시고 Are you drunk? A little bit Or much 술 좀 마셨어요 근데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걸 후회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랄까 좀 아쉬워가지고 취했냐 약간 취했습니다 근데 뭐 완전 취했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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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? 나 원래 항상 소주 마시는데 살이 많이 빠졌나요? 어제 영상 올렸는데 엄청 살이 많이 빠졌다 하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최근에 이 댓글이 올라오는 건지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팔로우합니다만 뜨고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말해 네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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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창 옆에 물음표 눌러보라고요. 우리 세준씨가 보기보다 순수합니다. 여러분. 이거 어떻게 초대해. 나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. 잠시만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진짜 댓글이 잘 안 보이는데. 그냥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. 이것만 보이는데. 세준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. 어떻게 하지? 아 이거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. 잘 모르겠다. 어? 어? 계란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음악 게임 화이팅이요. 저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해가지고.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 같은데. 운명을 먹었어요. 소ży Singer 하거든요.